네 지금 이것은 3D CAD 프로그램 전문 업체죠. 멜븐 앞입니다. 우리 이병헌을 닮은 훈남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미소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아니 이 메이븐이라는 업체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메이븐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솔리드웍스라는 3D CAD 프로그램을 국내 리셀링하는 회사고요. 더불어서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3D 프린터 메이커봇을 국내에 리셀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이쪽으로 좀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냥 언뜻 들여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을 이번에 출품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솔리드웍스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3D CAD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설계하던 2D 드래프트 형식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실제 3차원 형상으로 바로 모델링을 해서 2D 도면이나 어셈블리 작업 그리고 더불어서 구조해석, 유동해석 그리고 일렉트리컬 전장해석까지 할 수 있는 토탈 3D CA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솔리드웍스는 모토는 쉽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주셔서 아마도 많이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는 그 메이커보이시라는 3D 프린터를 국내 리셀링하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그 메이커보이시라는 3D 프린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어지고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일반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 컨슈머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3D 솔루션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네!